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뉴욕에서 생긴 일 자세하게 풀어드립니다. 글로벌 증시 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가마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기술주 위주로 낙폭이 강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하락한 채 마무리를 지었고요. 특히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30% 넘는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글로벌 헤드라인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헤드라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실적을 앞두고 미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0.56% 약고압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테슬라와 알파벳 실적이 공개가 됐고요. MS와 메타 실적이 남았습니다. 미증시는 어느 정도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AMD가 11% 폭락하자 엔비디아도 1.36% 하방압력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약 한 달 뒤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다만 엔비디아, AMD의 실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그림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분위기죠. 엔비디아 역시 1% 넘는 하방압력을 보여주면서 오늘짱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트럼프 당선 기대감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1억 원을 넘게 돌파를 했고요. 다만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2억 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 풀어보겠습니다. 오펙플러스가 증산 연기를 검토하면서 국제유가가 2% 이상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WTI 국제유가는 67에서 68달러선에서 브랜트유는 71달러선을 기록하면서 점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유가 상황까지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소식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낙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다우가 0.22% 하락했고 S&P500 지수는 0.33%, 나스닥은 0.56%, 가장 큰 폭으로 빠지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취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장 마감 직후 두 회사의 실적이 발표됐죠. 두 회사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준수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후에 시장의 반응은 좀 엇갈렸고요. 두 회사 모두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브리핑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는 예상을 밑돌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 경기가 견조함을 보여줬고요. 민간 고용 지표도 안정적으로 나와줬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66% 오르면서 4.3% 선의 마무리를 지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 하락했습니다. 전 거래일 마감 이후에 AMD의 실적이 발표된 후에 주가가 폭락했었는데 오늘장에서는 이 여파인지 지수에 편입된 전 구성 종목이 모두 하락하면서 지수 전체로 봤을 때는 3.35%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WTI 2% 넘게 3% 가까이 급등하면서 배럴당 69달러 선의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또 오펙플러스가 12월로 예정된 원유의 증산을 한 달 이상 연기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이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개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M7 종목들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애플 1.53%나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내일 있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기대감보다는 경계감을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이 30일에 최신 M4 그리고 M4 프로 칩을 탑재한 새로운 맥 미니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데스크톱 본체랑 같은 기능을 하는데 가로 세로가 각각 12.7cm 크기로 한 손에 들어오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M4 칩이 탑재됐기 때문에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도 지원합니다. 내일 있을 애플의 실적 주목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상승한 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됐죠. 클라우드 부문에서 성장이 괜찮아서 준수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 655억 9천만 달러, EPS 3.3달러인데요. LSEG 예측치인 매출 645억 1천만 달러와 EPS 3.1달러를 모두 상회합니다. 실적 발표 후에서 애프터마켓 때 한 1%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지금은 그 낙폭을 줄여가면서 약보화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 1.36% 하락하면서 140달러대 선이 붕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AMD의 실적 발표 후에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지금 밀렸고 또 AI 수혜주로 불렸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회계법이니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없다라면서 사임하자 AI 관련 주인 엔비디아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알파벳은 3%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어제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그 여파로 오늘 장에서도 좋은 흐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아마존 매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1%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매일장 마감 이후에 또 살펴보시죠. 메타 플랫폼스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장에서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실적이 발표됐고 매출은 405억 9천만 달러, EPS 6.0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LSEG 예측치가 매출 402억 9천만 달러, EPS 5.25달러였으니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내놓은 겁니다. 메타는 4분기 매출이 450억 달러에서 480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중간값이 분석가들의 합의치인 463억 달러보다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준수한 실적에도 일일 활성 사용자가 예상보다 낮아서 시장이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애프터마켓에서는 지금 3%가 넘는 낙폭을 보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역시도 1.45% 하락하며 잔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하스탁입니다. 먼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방 법무부가 AI 열풍의 최대 수혜 업체 중 하나로 여겨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회계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회계법인인 언스틴 영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감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회사의 거버넌스와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그 이유였는데요. 언스틴 영은 증권 신고서에 인용된 사임서에서 최근 알게 된 정보로 인해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게 됐고,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와 연관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법률과 전문가로서의 의무에 따라 더 이상 감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측은 언스틴 영의 사임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새로운 감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개장 초 한때 38%까지 낙폭을 키우다가 결국 32.68% 하락하며 33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일라이릴리 살펴보겠습니다. 개장에 앞서서 3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대형 제약사 일라이릴리는 주가가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114억 4천만 달러, EPS는 전년 동기 대비 0.01달러 늘어난 1.1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LSEG 예상치인 매출 121억 천만 달러와 EPS 1.47달러에 모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인기 비만 치료제인 잿바운드와 마운자로의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잿바운드 매출이 3분기에 12억 6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분석과 예상치인 16억 3천 달러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요. 마운자로 역시도 31억 천만 달러 매출 보이면서 분석과 예상치인 36억 2천만 달러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회사 측은 도매업체가 2분기 말에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탓에 3분기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해명을 내놨지만 이 설명이 분석가들을 달래주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는 6.28% 하락하며 846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딧 살펴볼까요?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레딧이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첫 분기 흑자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40% 이상 폭등했습니다. 41.97% 상승하면서 116달러 선을 기록했는데요. LSEG는 주당 7센트의 손실을 예상했었는데 레딧은 EPS 16센트를 기록했고요. 매출 역시 3억 4,840만 달러로 컨센서스인 3억 1,280만 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68% 증가한 수치입니다. 4분기 매출도 3억 8,500만 달러에서 4억 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수정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인 겁니다. 레딧 CEO 스티브 허프만은 3분기는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하면서 레딧과 우리 커뮤니티에겐 강력한 분기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있는 어젯밤 미증시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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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트럼프 당선한 시나리오를 먼저 짚어봤습니다. 우선 물가와 달러 그리고 금리가 더욱더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우려나 기대가 지금은 선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년에 100pp 더 인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선 이후 미국의 중국 때리기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천만학적인 관세 역시도 계속해서 이름이 올려지고 있죠.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반드시 관세 문제는 거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중국 압박, 대선 후보별 시나리오, 글로벌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리스, 트럼프 공통적으로 중국 견제라는 부분들은 달라지지는 않아요. 다만 강도 차이를 놓고 한다고 하면 트럼프 당선 시 더 압박할 수 있는 요인들은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투자자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업종들의 피해들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IRA는 물론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꺼내든 카드이긴 하지만 사실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법안 위반은 트럼프 행정부터 시작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녹색 성장과 관련된 이런 전기차 2차 전지 부분들의 피해들은 없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미국 내 산업의 이상 그리고 중국과 기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감안한다고 하면 어느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녹색 성장과 관련된 이런 업종들의 피해들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릴 것이고요. 지금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누가 당선되는지 여부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과거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블루 에이브를 달성을 했는데 이는 이제 이 길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블루 에이브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일에도 미국의 3분기, 서포치가 전분기 대비 연률로 2.8% 정도 나왔는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 1.8%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이를 1.8%포인트 정도 상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전제는 경고한 흐름들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가 되는지 여부보다는 사원과 하원, 누가 어느 당이 가지고 갈지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중국 간세, 부가 이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진행되기는 어려워요. 점진적으로 부과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직권 3년 차 이후 파급력을 가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너무 시장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를 놓고 너무 학대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대선 결과를 확인하고 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그 심리들이 좀 어그러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AI 반도체, 그리고 내년에는 양자 컴퓨터라는 부분들이 부각될 거로 좀 보고 있는데 이런 전력 산업 부분에서는 사실 트럼프든 헤리스든 정책적으로 계속 수혜를 줄 수 있는 법안들을 계속 가져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 IRA 축소와 관련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녹색 성장과 관련된 산업들 타격이 좀 제한적일 것으로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글로벌 빅테크 실적을 기반으로 살펴봤을 때 AI는 건재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M7 기업 가운데 테슬라, 그리고 알파벳 좋은 성적 내면서 상승 곡선을 그려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MS와 함께 메타 역시 실적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AI,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좋게 봐야 한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 속에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투자자분들은 인공지능 하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기업이 엔비디아, 또 엔비디아가 생산하고 있는 GPU가 서버 양으로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단계는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단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학습용입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를 학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프라 학충이 끝난다고 하면 사실 엔비디아의 GPU 판매량은 지금보다는 좀 줄어들려지는 있고요. 이 다음 단계, 추론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서버 양이 아니라 웨지, 디바이스용 스마트폰과 자유주행차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CPU와 GPU는 1차 반대적이고요. 학습용에서 추론용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2차 반도체, 3차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2차 반도체의 대표적인 게 ASIC 그리고 이를 소폭 수정한 제품이 FPGA 그리고 3세대 반도체가 PIN과 누르모픽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이 AI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로 좀 보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정액 대비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난해 대비 33%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29% 정도는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연말 전까지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역발상 차원에서 투자 대상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 인공지능, 그중에서도 미국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계보다는 앞으로 좀 펼쳐질 단계들이 시장 규모를 놓고 봤을 때 더 커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학습용에서 출원용으로 넘어가고 서버용에서 엣지 디바이스용으로 AI 서비스 구현의 플랫폼이 바뀌게 된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수요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가 블랙엘인데 블랙엘 다음 단계가 루빈입니다. 루빈 같은 경우에는 블랙엘보다 HBM 탑재량이 용량이 9배 정도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모건 스탠니가 반도체 업황에 피카우스를 거론하면서 그 이후로 제시한 게 HBM 공급 가잉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었는데 엔비디아 루빈이라는 제품에 들어가는 HBM 용량이 늘어나는 걸 감안한다고 하면 HBM 공급 가잉이라는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결국 인공지능,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AMD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아쉽게 나왔습니다. 가이던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엔비디아의 실적을 두고 봤을 때 AMD의 실적이 미리 보기판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약 한 달 뒤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하방 압력을 좀 받았잖아요. 3분기 엔비디아 실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실적 부진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블랙웰을 양산하기 위해서 시행착오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미리 선반영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적 부진으로 좀 예상하게 만들었던 그 기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분기 이후부터 실적을 높은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기 때문에 매출액과 EPS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오히려 더 늘어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 S&P500의 EPS 증가율, 그리고 이를 주도하고 있는 IT 커뮤니케이션의 실적 변화율을 높은다고 하면 2023년도 1분기 이후부터 예상치보다 실적치가 훨씬 더 많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게 또 엔비디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를 투자자분들이 하실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2세대 반도체부터는 사실 GPU를 생산하고 있는 엔비디아보다는 자일링스를 인수를 한 AMD가 사실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해서 주가 부진으로 연결된 부분들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 엔비디아보다는 AMD 그리고 인텔과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판도를 바꾸는 데 더 앞장살려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변화를 고려해서 얘기해드리는 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좀 쫓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트렌드를 쫓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체크포인트 삼아 봤습니다. 앞서서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에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가볍게 나눠봤습니다. 일각에서는 양자 암호, 양자 컴퓨팅이 발전을 하게 되면 보안 기업들이 다 뚫릴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감도 함께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 이쪽을 테마 삼아서 조금 한번 살펴봐도 좋을까요? 사실 양자 컴퓨터는 기술 발전 단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니고요. 미국 대선, 특히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차별화할 점을 두려고 할 때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를 전략산업으로 내세운 부분들이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차별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라는 부분들을 강조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기술적인 반전 단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양자 컴퓨터가 해당되는 기업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매출이나 영업이기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결국 앞으로 해당되는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정책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가지고 관련된 기업들의 모멘텀은 좀 커질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선에서 해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나온 얘기지만 가볍게 한번 다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분기 어닝 시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빅위크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형 빅테크 실적에 따라서 지수가 요동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성적이 잘 나왔을 때 낯싸게 올라간다던가 아이비엠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 다후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장세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고점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따라다니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면서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을 활용하는 국가 증시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국가가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을 쓴다고 해서 증시는 올라가지 않는 그런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에 대한 투자 어떻게 보면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미국 경기 확장이 2027년 6월 정도까지는 지속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올해 2분기 전기 대비 역성장을 했고 올해 3분기 속보체 역시 좀 부족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미국과 한국 미국과 논 US 간 주가 차별화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 드리는 거고요. 미국의 실적 시즌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전년 동월 대비 S&P500의 EPS 증가율 4.1%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증익이라는 부분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70% 중반 이상이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더 나온 상황이고 그 내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6% 정도 가까이 더 높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는 바뀌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를 놓고 온다고 하면 IT,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가 올해 3분기 때 기업이익을 주도하고 있는데 IT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제외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증가율 자체가 떨어지고요.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를 제외하게 되면 떨어지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일라인, 일리, 하이자, 모더나를 제외하고 난다고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기업들이 실적 주도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과거 장세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진 않아요. 앞으로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건데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차별화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연말까지는 투자 심리가 좋아지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실적이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해석하는 게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놓고 온다고 하면 S&P500의 EPS 증가율 3분기가 전년간 비교했을 때 9.7% 증가한다고 얘기는 해드렸지만 5년 평균 10%, 10년 평균 8.5%와 비교를 해보면 일을 하이하고 있고 또 전분기, 이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이익 증가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부정적으로 해석 알려지는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11월 달에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연간 S&P500의 EPS 증가율은 9.7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14.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 정도 가까이 기업이익이 증가하는 걸 놓고 온다고 하면 S&P500 지수는 지금 현재 5,900선 아래에서 좀 움직이고 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S&P500 지수가 6,400 이상 올라갈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해석하시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기업 실적, 경기 확장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에 중점을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확장과 기업들의 실적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빅테크 실적 같은 경우는 MS와 메타, 애플, 아마존 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하나 참고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낭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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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약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됐습니다. 전 분기 대비 2.8% 증가했는데요. 예상치인 3%를 밑도는 수준이자 지난 분기 성장률 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2.8%라는 수치는 여전히 탄탄한 성장세인데요. 이번 GDP 발표로 미국 경제의 노랜딩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 성장은 탄탄한 소비가 뒷받침됐는데요.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3분기 개인 소비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3.7% 늘어 전체 성장률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팀 퀸란 웰스파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경기 침체를 피한 건 많은 요인에 기인하지만 미국 소비자의 영향력보다 큰 것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출과 정부의 국방 지출 증가도 실질 GDP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둔화세가 확연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 상승률이 2분기 2.5%에서 3분기 1.5%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근원 PC 가격 지수도 2분기 2.8%에서 3분기 2.2%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발표된 성장률 수치는 속보치로 최초 집계치고 미국은 GDP를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로 3번에 걸쳐서 발표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10월 민간고용이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미국의 노동 수요가 안정적임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시간 30일 급여 처리 회사인 ADP의 전국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0월 민간 부문 일자리는 23만 3천 개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인 11만 건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인데요.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의 피해 여파로 10월 고용 증가폭이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과는 달리 강한 수치가 나와준 겁니다. 9월 수치도 15만 9천 개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ADP 수석 경제학자 넬라 리처드슨은 허리케인 피해를 복구하는 중임에도 10월 들어 고용 증가폭은 강했다며 한 해를 마무리하며 미국의 고용은 견조하고 폭넓게 회복력이 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값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장중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8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현지시간 30일 오전 2시 41분 코맥스에서 12월 금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2,800.2달러를 터치하며 사상 처음으로 2,8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금값은 앞서 지난 17일 사상 처음으로 2,700달러를 넘어서며 오름세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금값은 올해 들어서만 34%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는 미 대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두 후보의 팽팽한 판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의 최고 45.3%에 달하는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EU는 현지시간 30일 0시부터 중국에서 EU로 수출되는 전기차 관세를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서 7.8%에서 35.3%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모두 17.8%에서 45.3%의 관세로 인상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관세 폭은 업체별 혹은 EU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차등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업체는 상하이 자동차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들입니다. 중국은 시행 첫날부터 강력 반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EU를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역 분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이날 상무부가 지난 10일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연 비공개 회의에서 관세 인상을 지지한 EU 회원국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중국은 지난 6월에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8월엔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죠. 또 이달 초에는 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출이 사실상 가로막힌 상황이라 그나마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이유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영업이익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폭스바겐은 현지시간 30일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나 줄어든 28억 6천만 유로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은 3.6%로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팬데믹 이후 최악의 실적입니다. 특히 핵심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은 2%로 떨어졌죠. 아르노 안틀리츠 폭스바겐 CFO는 성명을 내고 이는 상당한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영진은 이날 노동조합과의 회의에서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폭스바겐은 독일 내 공장을 최소 3곳 폐쇄하고 전체 직원의 임금을 10% 삭감해 향후 2년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UBS의 그룹 총 수익은 123억 3천만 달러로 컨센서스인 117억 8천만 달러를 훌쩍 앞섰고요.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순이익은 14억 3천만 달러로 LSEG의 평균 추정치인 6억 6,750만 달러를 무려 2배 이상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투자은행 부문의 성과가 좋았고요. 글로벌 뱅킹 부문에서도 성장세가 뚜렷했습니다. 세르지오 에르모티 CEO는 다각화된 사업 모델과 글로벌 시장으로의 도달이 이익을 보기 시작했다라면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소개해드립니다. YD 리포트 시작합니다. 광고 사업 안정적 클라우드 선전 이후에 주목, 알파벳에 대한 이야기, 한화증권 리포트입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3분기 실적, 시장 전망치 상회했다, 호실적 클라우드가 이끌었다, 이런 기사들 밤사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올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건데요. AI 수요 확대로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클라우드 부문이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에 시간 외의 주가는 5% 넘게 급등했습니다. 특히 간밤에도 2%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구글의 매출과 이익 모두 견고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AI 거품론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파벳, 지난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난 88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 평균을 훨씬 웃돈 수치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도 2.12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아 32%를 기록한 영업이익률 역시 시장 예상치를 넘겼습니다. 매출의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0.4% 늘어난 65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2분기 시장 전망치를 밑돌아서 시장의 실망감을 키웠던 유튜브 광고 매출도 3분기에는 89억 2천만 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훨씬 웃돌았고요. 다만 광고 매출의 증가율은 10.4%로 2분기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했다라고도 추가적으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56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자율주행차 업체 웨이모가 포함된 기타 부문 매출도 3억 8천 8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6% 늘어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끌어올린 핵심 사업부는 바로 클라우드 부문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아스와 파스, 사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3분기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113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9% 늘어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만년 3위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크게 밀리고는 있지만 AI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주요 기업의 데이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핵심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의 경우에는 AI에 대한 장기적인 집중과 투자가 결실을 보고 있다라면서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모두 아우르는 풀스택 시스템 구축으로 수십억 명이 사용하며 선순환 효과를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구글은 비용 절감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나트, 아슈케나지, CF, AI를 활용해 업무를 간소화하고 인력과 물리적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존의 비용 절감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이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수익으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최근 고도화한 자사 AI 모델, 제미나이를 검색에 적용해 검색 기능을 대폭 개선했는데요. 수자은행 하그리브 브랜드 스탠다운의 매트 브리치먼 수석 애널리스트는 알파벳은 AI를 통한 수익을 보고한 최초의 주요 빅테크 기업이라며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AI 혁명에 혜택을 입기 유리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증명했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월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에 알파벳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당일에만 5.9% 올랐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정규장에서는 1.66% 상승 마감한 데 이어서 상승폭을 더 확대했다라고도 보여질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해 이뤄진 구글의 검색 업데이트 이후 검색 결과에서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면서 신규 사용자가 대거 유입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2030년까지 모든 데이터 센터와 운영 시설에 대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도 공언했는데요. 청정에너지와 재생 가능에너지가 알파벳이 선택한 전력 확보 전략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 2024년 5월 듀크에너지와 청정에너지의 가속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앞다퉈 데이터 센터 확립과 이를 위한 원전주 기업에서도 충분한 확보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에 알파벳 역시 동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MV 에너지와의 CTT 즉 청정전환 요금제 프로그램을 통해 네바다주의 구글 데이터 센터에 탄소 중립 전력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카이로스 파워와 파트너십을 맺어 SMR 기반의 500MW 규모의 청정 전력에 대한 PPA 즉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종합해보면 알파벳은 화석연료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확보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 등 다른 경쟁사 역시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보는 경쟁력을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우선 구글의 경우에서 계속해서 앞다퉈서 SMR에 투자를 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우리 바로 다음 주에 미국 개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트럼프 후보 그리고 헤리스 후보 그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원전 쪽에서는 충분한 혜택과 기회를 많이 제공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빅테크 기업들도 앞다퉈서 원전 기업에 투자를 취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데이터 소비에 발맞춰서 이와 관련돼서 전력 역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AI 쪽으로도 큰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알파벳 역시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알파벳이 선택한 전력 확보 전략 역시도 그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큰 매출 성장을 이끌었던 클라우드 부문 역시 성장세가 폭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다퉈서 다시 한번 투자 계획을 짜보셔도 좋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MB에너지와의 CTT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바다주의 구글 에너지 센터에 탄소 중립 전력을 조달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적으로 생각했을 때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탄소 중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조금 더 취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역시도 많은 투자자분들의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눴다시피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와 관련돼서는 탄소 중립, 그다지 큰 우려감을 키우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 역시도 함께 체크포인트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큰 틀로 봤을 때 그 다음 대선 이후에 어떤 분이 당선이 되더라도 이와 관련돼서는 모멘텀이 앞에서 나왔었던 부분만큼 큰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역시도 함께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화석연료보다는 신재색 에너지 중심의 전력 확보 전략을 세우고 있는 알파벳 앞으로도 계속해서 눈여겨 봐 보시면 좋을 수 있을 만한 리포트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달 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출발 증시 와이드가 방송되니까요.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